이번 시간에는 x-debug의 기능 중에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사용하기 까다로운 기능인 리모트 디버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모트 디버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원격지에 있는 서버를 로컬에 있는 디버거를 이용해서 디버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줄 한 줄 로직을 실행하면서 어떤 문제의 맥락을 파악하거나 또는 어떤 코드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도구인데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바로 이 리모트 디버깅을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리모트 디버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먼저 개념을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리모트 디버깅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게 어떤 것이고 어떤 효용이 있는지를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생활코딩의 홈페이지인 오픈 튜토리얼스의 실제 서버가 아니라 개발 서버입니다. 개발을 할 때 사용하는 테스트 환경이라는 거죠. 이 개발 서버를 대상으로 해서 제가 리모트 디버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웹페이지에 제가 접근을 할 때 리모트 디버깅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사항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다 했다고 간주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는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이 웹페이지로 접속을 하게 되면 리모트 디버깅이 시작이 되는데 그 리모트 디버깅은 바로 저는 VI라고 하는 에디터가 있는데요. 이 에디터에 리모트 디버깅과 관련된 플러그인을 세팅을 미리 해놨습니다. 그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 VI 에디터 안에서 리모트 디버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F5키를 누르면 이 VI 에디터가 리모트 디버거가 되면서 웹페이지, 방금 보여드렸던 생활코딩의 개발 환경 웹페이지가 접속하기를 기다리는 접속 대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웹페이지를 리로드하게 되면 접속이 연결이 되면서 제가 현재 접속한 웹페이지를 실행시키는 PHP 스크립트를 한 줄 한 줄 호출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코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환경이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는 VI에서 리모트 디버깅을 할 것이고 그 리모트 디버깅의 대상은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오픈 튜토리얼스의 개발 서버를 대상으로 리모트 디버깅을 할 겁니다. 여기서 제가 F5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Waiting new connection on port 9000 for 5 seconds라고 나오죠. 즉, 5초 동안 9000번 포트를 9000번 포트에서 대기하고 있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5초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에러 메시지가 난 건데요. 다시 한번 됩니다. 다시 F5를 누르면 다시 웨이팅이 시작되고 제가 개발 서버로 가서 F5키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서버가 계속 응답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나오죠. 이 상태가 계속해서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언제까지? 디버그를 끝날 때까지. 그러면 제가 접속을 했을 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웨이팅하고 있었던 VI 에디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아까와는 다른 모습이 됐죠. 화면이 크게 두 개로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제가 엔터키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쪽에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코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 Step Over라고 하는 것은 F3을 누른다고 되어 있죠. 그럼 제가 F3을 누르면 한 줄 한 줄 이 PHP 스크립트를 제가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F3을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If로 붉은색이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F3을 누르면 F3을 누르면 Defined Environment라고 하는 이 PHP의 로직이 실행이 이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줄 한 줄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F3을 누르면 지금 $시스템 언더바 패스는 시스템 패스라고 하는 변수의 시스템이란 값을 준 거잖아요. 이걸 실행을 시키면 저게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 언더바 패스라고 하는 변수에는 현재 시스템이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가 있어야지 정상이겠죠. 그럼 제가 여기서 이 커서를 움직여서 시스템 패스라고 하는 것으로 올려놓고요. 여기 도움말을 보시면 F11을 누르면 Get Property at Cursor라고 되어 있죠. 현재 이 커서가 위치하고 있는 프로퍼티, 즉 저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F11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있는 화면에 시스템 패스 안에는 현재 시스템이라고 하는 문자가 저장되어 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화면에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 줄 한 줄 코드를 실행을 시키다가 계속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럼 저기 있는 구문들이 그때서야 하나하나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requireonce 그리고 core.codeigniter.php라고 하는 것은 이 인클로드를 시키는 겁니다. codeigniter.php라는 것을 인클로드 시키는 구문인데 여기서 F3을 누르면 다음 행으로 내려가고요. 만약에 F2, Step Into를 누르게 되면 여기는 인클로드 로직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F2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codeigniter.php라고 하는 파일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 스택 윈도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다시 한 줄 한 줄 실행을 시키면 이 안에서 로직을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지금 현재도 이 응답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계속 나오고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보시면 F6은 디버깅을 끝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도움말이 되어 있는데 F6을 누르면 그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죠. 여기 응답을 기다리는 중 즉 계속 접속이 이 PHP의 실행이 끝나지 않고 있는 대기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F6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껌뻑거리면서 현재의 웹페이지가 그때서야 실행을 완료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X디버그를 이용해서 리모트 디버깅을 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리모트 디버깅을 통해서 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어떤 맥락에서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로직을 분석해야 되는 경우에도 그냥 코드를 보는 것보다는 X디버그를 띄워놓고 각각의 로직을 한 줄 한 줄 실행시키면서 그 실행되는 맥락에서 어떤 변수들이 세팅이 되고 어떤 로직의 흐름이 존재하는가 어떤 로직의 흐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또 더 깊게 이 코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구 또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X디버그의 리모트 디버깅입니다. 상당히 까다롭고 여러가지 난관이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이것을 할 줄 알았을 때 얻게 되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는 PHP 개발은 X디버그를 하기 전과 하기 후로 나눈다고 할 만큼 이 X디버그가 이 PHP 개발에서 굉장히 많은 장점주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X디버그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부터 이 X디버그의 리모트 디버깅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